오케이 오케이 좋다 제석 씨 석진 씨 동시에 오픈하겠습니다 제석이 형 D요 제석이 형 D 내가 D 할래 제석이 형 D D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케이 이겼어요 형 뺨 맞고 다시 한 번만 한다고요 뺨 맞고 다시 한 번만 한다고요 오케이 오케이 내가 못할 것 같아? 석진이 형 진짜 한단 말이야 야 석진이 형 진짜 한단 말이야 야 내가 못할 것 같아 나 바꿔줄게 아 여기를 그렇게 하고 싶어 하니까 바꿔줄게 나 자신있어 자신있어요? 아 제석이 형 D인데 하나 둘 셋 제발 셋 제발 오케이 셋 제발 오케이 역시 아 야 이래니까요 아 그냥 저기 할 거 그러니까 마지막에 또 아 아 아 아